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정부가 최근 해운업계 태풍의 눈으로 떠오른 부산-북한 컨테이너 하영요금을 5월께 인가해 고시할 계획입니다. 전기정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기자와 만나 현재 항만하역업계와 해운업계가 참여하는 적정하영요금협의체를 운영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해수부는 양측에서 적정요금에 합의하면 이를 기준으로 컨테이너 터미널 측으로부터 운임신고를 받은 뒤 적정성 검사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인가요금을 고시할 예정입니다. 고시 후엔 10월께 인가요금이 시장에서 잘 반영되고 있는지 실태조사도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. 컨테이너 하영료 인가제를 놓고 화주단체인 무역협회와 선사단체인 선주협회가 반대 선명서를 발표하는 등 사용자 측과 공급자 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. KSG 뉴스 정지혜입니다.